사상 최강 위력의 제10호 태풍 산산이 오늘 오전 일본 규슈에 상륙했습니다. 천 밀리미터의 물폭탄이 예고되는 등 대형 재난이 우려되면서 22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해안가. 거센 비바람에 야자수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어제부터 영양권에 든 미야자키연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건물과 전선이 파손되면서 거리는 온통 흩어진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고시마현에는 어제 폭풍특별경보가 발령됐는데, 특별경보 발령은 2022년 9월, 태풍 난마돌 이후 2년 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구마모토 현에 사는 113만 가구, 225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풍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동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속 15km로 천천히 움직이는 데다 위력까지 강해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로, 태풍 중심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35m, 최대 순간풍속 초속 50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규슈 남부의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70m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일부 주택이 붕괴할 정도의 위력입니다. 태풍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호우나 폭풍의 영향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규슈 남부에서는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총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1m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오늘 정오까지 규슈 남부에서 54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보고만 160여 건에 달하며, 6개 현에 262개 초중고교에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내 14개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철도와 항공 등 현지 교통편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카타역과 가고시마 간 신칸센 열차 운행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단됐고, 도쿄에서 신오사카를 잇는 열차편도 내일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항공편도 일본항공이 오늘 하루 국내선 276편, 전 일본 공수는 212편을 결항하기로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폭풍이나 토사재, 토지침수, 강의 범람 등을 엄중히 경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